자 오늘은 풀바디 카디오 같이 해보실 거에요 스쿼트 점프 부터 준비 10번씩 시작 앤 둘 위로 점프 앤 둘 점프 셋 앤 넷 앤 다섯 여섯 앤 일곱 쭉 여덟 앤 아홉 앤 얏 꾹 좋으세요 자 이번에는 마운틴 클라이머 하실 거에요 플랭크 자세 유지하시면서 엉덩이 많이 올라가지 않게요 마운틴 50초 어깨기 멀리 하시구요 시선 너무 바닥 내려보지 않게 멀리 좋아요 둘 둘 팔꿈치 너무 하이퍼 엑스텐션 되지 않도록 하나 둘 하나 둘 계속 엠 둘 둘 느려지지 않게 둘 둘 하나 20초 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무릎을 가슴으로 끌어 땡기세요 둘 하나 둘 하나 둘 10초 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좋아요 잠깐 쉴게요 그렇죠 다운독 스트레치 아주 좋아요 그대로 우리 이어서 힙 익스텐션 커드라 패드 자세로 하실 거에요 자 힙 익스텐션이에요 그렇죠 자 힙 익스텐션 좋아요 네발 자세 한 다리 위로 15번씩 흐 앤 길게 뻗어서 2 좋아요 3 2 귀엽게 멀리 4 2 5 2 6 2 7 무릎 쭉쭉 펴서 8 2 1 2 1 자 다섯 개 더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라스트 쭉 좋아요 반대 다리 똑같이 15번 앤 후 앤 투 앤 쓰니 앤 포 앤 파이브 계속 앤 원 앤 투 앤 쓰니 앤 4, 5, 마지막 5개, 1, 2, and 어깨 귀 멀리, 그렇죠. 허리 너무 젖혀지지 않게, 라스트, 쭉, 좋으세요. 배꼽 속, 애기 자세, 쑥, 자, 그 다음은요. 엘보 플랭크로 해서 플랭크에서 시작을 하지만 계속 사이드 플랭크로 로테이션으로 오른쪽 사이드, 가운데 지나서 왼쪽 사이드 플랭크 그리고 천천히 침착하게 변형하셔서 하실 거예요. 급하지 않아요. 준비, 엘보 플랭크로 좋아요. M, 둘, 한쪽, M, 가운데 지나가서 반대쪽으로 플랭크, M, 둘, 천천히 M, 쭉, M, 둘, M, four, M, 계속해요. M, 둘, 하나, M, 둘, M, 어깨 멀리, 둘, M, 둘, M, 셋, M, 둘, M, four, M, 네번 더 할 거예요. M, 둘, M, 둘, M, 둘, M, 둘, M, 둘, M, 셋, M, 셋, M, 셋, M, 둘, M, 네번 더 할 거예요. 자 누워서 이제 힙업 운동 부딪치 자세에서 군절하지 않구요. 조금은 통으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오늘은 해보실 거예요. 발바닥 꾹 눌러주시고 엉덩이 업 하시는거 50초간 반복하세요. 호흡하시면서 준비 들이마시고요. 내쉬면서 업 앤 다운 둘 앤 다운 앤 업 앤 허리 밀지 않게 엉덩이 앤 다운 앤 업 앤 다운 앤 업 앤 다운 앤 업 앤 다운 업 앤 한 번에 올라간다 생각하세요. 앤 두 앤 업 다운 앤 업 올라가실 때 가슴으로 넘어 올라가지 않아요. 목 길게 하시고 가슴은 한 칸 내리지만 엉덩이에서 또 힙에서 허벅지 뒤에 햄스트링에서 느낌이 오게요. 10초만 더 앤 업 둘 앤 업 둘 앤 업 마지막 한 번 더 할게요. 업 앤 좋으세요. 잠깐 쉴게요. 자 이번에 리버스 쿼드라 패드 동작에서요. 우리 트라이셉 딥 운동 하실거에요. 손끝 방향이 엉덩이 쪽으로 가게 해주시고요. 엉덩이가 많이 내려오는거 아니고 팔뚝으로 좋아요. 스무번 앤 3 앤 4 앤 5 앤 6 앤 7 앤 8 앤 9 앤 10번 더요. 앤 1 앤 2 앤 3 앤 4 앤 5 앤 6 앤 7 앤 8 앤 9 앤 라스트 좋으세요. 그 상태에서 이제 잠깐 아빠 다리로 쉬시고요. 후 호흡 고르시고요. 이젠 일어나셔서 런지 스텝으로 오른다리 한 번 왼다리 한 번 스무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런지 동작 이어서 하실거에요. 일어나신 상태에 매트나 아니시면 바닥에 하셔도 괜찮으세요.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요. 준비 오른다리부터 또는 왼다리부터 하나 앤 좋아요. 앤 2 앤 2 앤 3 앤 2 차분하게 4 앤 무릎이 닿을 듯 말 듯 5 앤 2 앤 6 앤 계속하세요. 앤 내려갔다 올라올 때 다리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한데요. 엉덩이 골반이 쭉 밀어 일어나듯이 아랫배 싹 닫아서 쭉 앤 10번 더 하세요. 천천히 하나 앤 아랫배 꼭 앤 2 엉덩이가 쏙 일어나세요. 하나 앤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게 하나 앤 2 앤 2 5번 더 하나 앤 좋아요. 앤 1 앤 2 앤 1 앤 2번씩 한 번씩 더 하나 앤 2 라스트 하나 앤 좋으세요. 자 이제는 크로스 런지 스텝으로 정면 보시고 오른쪽으로 한번 스텝 살짝 뛰면서 왼쪽으로 살짝 스텝 하시면서 반복하실 거예요. 스무 번 준비 앤 오른쪽 앤 바닥 터치 앤 혹 흦 앤 2 앤 나 앤 2 앤 나 AN 최대한 엉덩이 쓰지 않게 엉덩이 살짝 크로스 앤 2 앤 2 앤 나 앤 2 앤 나 앤 2 앤 나 entonces 앤 한 được 최대한 엉덩이 쓰지 않게 엉덩이 살짝 크로스 안뜩 쪼으면서 엠들 크로스 엠들 엠나인 라스트 텐 좋으세요 자 지니 자세로 그대로 크로스루 그대로 앉아서 스트레칭 들어가실 거에요 무릎끼리 서로 포갠다는 느낌으로 크로스루요 밑다리 밴드 밑에 다리 또 밴드 그대로 트위스트 4번씩 엠 돌아오시고 엠 둘 엠 돌아오구요 엠 셋 엠 돌아오고 엠 넷 어깨 넓게 열어주세요 엠 그대로 앞으로 스트레칭 하실 거에요 무릎끼리 포개서 최대한 쑥 앞으로 내려가서 잠깐 호흡 고르시면서 귀엽게 멀리 하세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하실 거에요 반대 다리 크로스루 바꿔주세요 그대로 손을 크로스루 트위스트 엠 돌아오시고 엠 둘 엠 돌아오시고 하실 때 엉덩이 양쪽이 다 바닥에 붙어있게끔 마지막 어깨를 양쪽 다 열어주세요 그대로 무릎끼리 서로 포개서 가슴 앞으로 스트레치 힘드셔도 누가 봤을 때 힘들어 보이지 않게 어깨 경직되지 않도록 최대한 상체 힘 풀어 주실게요 좋아요 그대로 스르르르 일어나시고 아빠 다리 하셔도 되시구요 멀메이드 자세 하셔도 괜찮아요 아빠 다리로 할게요 편안하게 아빠 다리 그대로 양쪽 사이드 왔다갔다 반복하실게요 숨 쉬면서 호흡 들이마셔도 되구요 내쉬도 되요 한번씩 더 흐 앤 쭉 앤 흐 앤 이제 반대쪽 갈 때 사이드 갔다가 앞으로 쑥 쑥 그렸다가 반대쪽으로 연결 살짝 어깨 열어주세요 가슴 앤 다시 컴백 가운데 앤 사이드 가슴 열어주고 앤 그대로 가운데로 와서 주르르륵 좋아요 일어나서 우리 마무리로 목 스트레치 하실게요 크로스로 해서 두번씩 들이마시고 앤 내쉬고 한 번 더 쭉 앤 두 반대 리버스 쭉 앤 귀엽게 멀리 하세요 반대쪽에 따라가지 않게 신경 쓰시면서 앤 두 정면 보시고 한숨 흐 잘 하셨어요 하나로 귀엽게 멀리 하세요 벌리 의 능력이